여기가 어디요?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뭐요?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였분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성도에다주시오 이보세요 여긴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성도에다주시오 없어요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? 성도에다주시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고마워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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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우 expertise 여기 있었구만 심영이 나 북한이야 오였는지 알겠나? 잊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